네, 2016학년도 수능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X의 길이 그리고 각 구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봤을 때 B에서 A 구간이 될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X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죠. 이완됐을 때와 그 다음에 A가 수축됐을 때의 상황이며 이때에는 마이너스 0.8만큼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 쭉 봤을 때 B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대의 길이가 여기 니은과 디귿을 합쳐서 이제 전체적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A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구간의 시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2랍니다. 지금 B의 시점에서는 3.2 구간이 바로 X의 길이이다. 그러면 전체 여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1.0이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0, 기역과 니은의 합이 1.0이기 때문에 디귿은 이제 나머지 1.2 마이크로미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A대의 길이가 전체의 1.6이기 때문에 이 1.6이라고 하는 A대의 길이는 디귿의 합에다가 두 개의 니은을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니은이 각각 0.2씩 존재한다는 사실, 길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1.0에서 0.2를 빼면 이 기역의 길이는 지우고 기역의 길이는 얼만큼이냐면 0.8인 것을 알 수가 있죠. 0.8.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0.8인 것을 쓰고 이런 구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B의 구간일 때이고 A일 때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일 때의 상황은 지금 X가 0.8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같이 똑같이 줄어드는 애가 디귿이죠. 자, 디귿 같은 경우도 0.8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0.4가 될 거고요. 또 줄어드는 애가 있죠. 기역입니다. 이 기역의 길이는 두 개를 합쳤을 때 0.8만큼 줄어드니까 기역 한쪽은 0.4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0.8 마이너스 0.4에서 0.4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은요.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축이 일어날 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0.8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0.4이기 때문에 0.6의 값을 갖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A의 길이, B의 길이까지 알아냈네요. 이걸 가지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원산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세포 단계이다 그랬어요. 세포 단계는요. 근육 섬유를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골격근이 있고요. 골격근에서 섬유 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 섬유가 있고 그 섬유 안에 원섬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포 단계는 다핵세포인 이 근육 섬유 단계가 바로 세포 단계이다. 그래서 일단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일 때 H대의 길이, H대의 길이가 디귿의 길이에요. 0.4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B일 때 A일 때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B일 때, B일 때는 지금 기역의 길이가 0.8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디귿의 길이가 얼만큼이냐면 이제 1.2가 되겠네요. 1.2 분의 여기 니은의 길이가 0.2가 되겠습니다. 0.2 자, 그 다음에 이제 A일 때도 봐줘야 되겠죠. A일 때 기역의 길이는 0.4 플러스 디귿의 길이가 0.4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가 0.6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있겠죠. 니은일 때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로지 니은만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